왼쪽부터 하겠습니다. 왼쪽 한 번 봐주시고요. 중앙 봐주시고요. 오른쪽 봐주시고요. 중앙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DMBC 무시고 단독 촬영하겠습니다. DMBC 올라오시고요.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Would you please look at the left side of the audience? Yes. Center. Right side, please. And center of the game. That's it. Okay, thank you. 이장재씨 올라오셔서요. 리아 미스씨랑 두 분 같이 촬영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함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Left, please. 중앙 봐주시고요. 중앙 봐주시고요. And right. 오른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재양 감독님 올라와주시죠. 이재양 감독님과 세 분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이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Left. Center. 중앙 봐주시고요. And right. And right. 자, 이제 정태원 대표님까지 네 분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시죠. 고맙습니다. 역시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Left. Center. 중앙입니다. And right. 마지막으로 오른쪽 보겠습니다. 저희 중앙 보시고요. 화이팅 한번 하면 어떨까요? 인천사륙장전 패틱 한번 해주실까요? 준비하고 보시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인천사륙장 파이팅!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인천사륙장전에 이정재 신리아 리슨싱, 이재혁 감독님, 정태원 대표님께 큰 방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